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의 9월 정기총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예수교장로의 백석총회와 고신총회를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이인장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백석 제36회 정기총회에서는 예장개혁총회와 협의해온 교단 통합이 공식 선포됩니다.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열리게 될 이번 정기총회 일정은 9월 9일부터 10일까지로 교단 통합 의미에 집중하기 위해 당초 3박 4일에서 1박 2일로 간소화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통합총회장에는 백석대학교 설립자이자 예장백석 초대총회장을 지낸 장종현 목사가 추대될 전망입니다. 총회장 취임식은 통합선언문이 발표될 총회 이튿날로 예정되어 있으며 앞서 첫째 날에는 임원선출과 상비부 조직 등의 회모를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정기총회에서 다루지 못한 주요 현안은 임원회와 실행위원회에 위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양교단은 각각 임시총회를 열고 교단 통합을 공식 결의한 바 있습니다. 통합된 교단 명칭과 헌법, 회기 등은 현재의 예장 백석총회가 사용해온 것을 따르기로 한 가운데 예장 개혁의 전 총회장과 노회, 임원들도 관례에 따라 대우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통합 논의를 위해 양교단 정권위원회가 최근 마지막으로 모여 조건 없는 통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번 교단 통합이 최종 성사되면 현재 3,300여 교회가 소속된 백석총회는 5천 교회 이상 규모의 교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해수교장로의 고신 제63회 정기총회는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열립니다. 총회장에는 현 부총회장인 송도제일교회 주준태 목사가 추대될 전망이며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는 울산 미포교회 신상현 목사와 사직동교회 김철봉 목사가 입후보해 총회 현장에서 선출될 예정입니다. 장로 부총회장에는 창원 한빛교회 엄성우 장로가 단독 출마했습니다. 고신 전기총회에서는 교단지 기독교부의 사장 선임 과정에서 최근 불거진 금권선거 논란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총회 유지재단 이사회는 지난달 22일 투표 끝에 대구 성동교회 최계호 장로를 신임 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런데 8월 초 모 인터넷 사이트에 최계호 장로가 일부 이사들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조사위원회까지 꾸려 내용 파악에 나섰던 이사회는 지난 20일자로 전국교회에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전기총회에서는 신임 사장에 대한 인준안이 상정된 가운데 총대들은 금권선거 논란에 대한 해명과 유지재단 이사회에 대한 책임 추궁, 재선거 실시 등의 요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합신총회와 논의해온 교단 통합 방안이 보고될 예정이며 한교단 다체제를 추진 중인 한국장로의 총연합회가 마련한 연합총회 헌법도 심의하게 됩니다. 목회 세습 금지법 통과 여부도 교계 안팎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예장 백석과 개혁총회의 교단 통합은 거듭된 교단 분열을 겪어온 장로 교단들의 모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단지 사장 선임을 두고 일고 있는 혼란을 고신총회가 어떻게 해결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